아..재미있다 사람..사람 있는데 들어가서 합시다 여자 상대로 너무하심 근데 이미 지수님 몰라서 그래요 게임 졸라 많이 하세요 저저분 웬만하면 진짜 저요 여기 픽 났다 여기 박혁꼬새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덕일은 피웨이 감사합니다 아 개재미있네 진짜 게임 롤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방퇴할게요 이분은 일단 벙어리 들이는데 다음부터 로라자의 제 눈에 뜨면 바로 방퇴할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개인전이다 이거 아 개인전이네 이거 이거 늦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분리하지 쟤넨 벌써 킬을 먹었는데 미친 어디야 뭐하냐 흐흐흐흐 지수님 뭐하세요 아 이 미친 코앞에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있던게 이거였어요 여기서 1등 했었어요 또 있다 또 있다 나이스 아 아 아 얘 누구야 아 다른 총을 바로 바꿔야되는데 이게 다른 총이 몇번인지 기억이 안나 순간적으로 구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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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자 오케이 네 공복 게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임이죠 세상에서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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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데 좀 올라가볼까요 한번 잠깐만 그전에 이 시키는 구워버리고 나이스 헛 이거 노린다 아 얘였구나 아 연지수님 진짜 그만 저한테 집착좀 하세요 Beau 아 야 소리났는데 이쪽에서 어디야 뭐야 아나 끝났네 벌써 애기 게임시작하고 좀 늦게들어와서 그런가봐 이게 오늘 좀 늦게들어왔어 내가 3킬 3데스원 2킬 4데스 젖밥이구만 흠흠흠흠흠흠 이메일 또 하고싶은데? 이메일 더 하고싶다 이메일 방금 이름 뭐죠? 맨 위에 거랬죠? 한번 더 투표하자 레디 개인적으로 재밌네 채팅창 안나와요? 나오지 않나 방송에? 내 방송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보이나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어 윈도우 포맷을 했어요 컴퓨터를 이 게임 하려고 하고싶어갖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거야 하고싶은거야 포맷을 해버렸어 바로 아 채팅창이 안나오는구나 여기에 아 채팅창 넣어드릴게요 여기 안나오네 몰랐네 넣으면 돼 됐죠? 이 정도? 너무 작지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큰데? 아 이 정도 하자 이 정도도 괜찮다 이거 가자! 뭐야 이거 오리가 뭐지 저건 또? 오리는 또 뭐야 처음 본 맵이네 자 맵 좀 관찰 좀 하다가 뭐지? 내려올까요 한번? 슝! 흠 음 여기 욕조인데 욕조 우와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게임 이거 봐봐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은 여기가 지금 욕조 아니에요 흫 일라오 이래 내가 초록색이면 상대방이 흰색이겠네 휴아앗 좋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거지 이게 한번 내려볼까 여기서 후앗 어? 깃발이다 뭐야 나도 깃발 줘 오 오! 후앗 깃발 어떻게 하는걸까? 숨어있자 일단 안보이게 오 저기 누구있어 연진순이 우리팀이네요 깃발 훔쳐오는건가보다 아아 여기서 그럼 들키면 안되잖아 죽으면 안되는거네 여기서 어 열어봐도 없다 깃발 훔쳐서 우리 기지까지 가져가는건가본데 아 우리 기지 가져가는거 맞아요? 아하 오 미친 와 누가 아니구나 얘네 다 어디가있냐 상대방 상대방 지금 오리 타고있는건가? 왜 안보여 지금 다 오리 타고있나애들? 왜 안보이지 잠깐 내려보자 자 이 씨끼들 이거 오리 타고있는거 아니지 어딨지 얘네 다? 안보여 아 저기 우리기지인가? 저기 우리기지였구나 아 이 아닌데 바주카 오케이 나오기만 해봐 오 깜짝이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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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놓은거야 어디서 가자 일단 비켜 어? 어 이 게임 이름은 방지에 써있습니다 흠 정확히 어디로 갖다놓는건지 잘 모르겠다 아 아 바주카의 중력이 따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1렙 공속 0.97님 감사합니다 흠 일로 가는거왔나? 어? 오케이 근데 1점이야 우리팀 우리팀이 뭐야 우리팀 깃발 한번 안 갖다놨어? 죽어라 나이스 지수님 잡았고 어디서 깃발도 생깁시다 왜 우리팀 깃발 한번 안 갖다놨어? 어? 없어 깃발이 이게 또 맨... 계속 채워지는건가보다 계속 있는게 아니... 어이? 어디서 뭐지? 으흐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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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세상에 야 이 새끼들 오리를 매달해 죽이지 말고 자꾸 아 자꾸 좀 숨자 짜식 이거 나이스 짜식 임마 짜식이 나이스 자 총알이 없네요 내려가야지 뭐 그러면 어 깃발이다 이건 안되는데 가볼까요 한번 점수 0점 됐어요 그니까요 이게 상대방보다 훔쳐올 수 있나봐요 우리 2점 됐다 뭐지? 이게 기준을 잘 모르겠네 깃발이 총 2개인가? 깃발이 전체가 2개인가 봐 아닌데 아까 2대1이었는데 그것도 이겼어 어떻게 이긴건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 나만 죽였으니까 아 총 3개에요 깃발이 총 3개 연지수님 1등이네요 팔킬 2대스 저거 봐 아까 나보고 뭐 연지 여자라고 봐주냐 안 봐주냐 그 말 나왔는데 지금 지수님이 우리팀 1등이에요 졸라 잘한다니까 봐주긴 뭘 봐줘 어 어 테이블 타고 해볼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아 랜덤 그래 랜덤 하자 차라리 랜덤 투표하자 그래 낫겠다 레디 지수님 잘한다니까 이분 내 딴게임 내봤어 이분이랑 다른 총게임 내봤는데 졸라 잘해요 봐주고 뭐고 그런거 없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 고고 당장 누구야 오케이 아 아 아 랜덤인데 아 또 걸렸네 하필 똑같은거 또 걸리냐 괜찮아 우리팀이 연지수 있으니까 하하하하 괜찮아 저기 또 나왔다 저기 애들 안맞네 맞았다 나이스 저 총알이 없네요 총알은 써버리고 그냥 가자 아 되게 애매하다 여기 어디거 짜야될지 아 이 총알이 언제 리로이딩 리로이딩 빨리 못하나 이거 총알이 없으면은 빨리빨리 좀 쓰고 싶은데 오래걸려서 이게 총알 장전되는게 총알이 몇발 없거든요 이미 총알 다 차나요? 찼다 자 깃발다 하나 차라내주고 흠 흠 흠 흠 되돌아갈 수가 없구나 바로 그니까 깃발을 가지고 삥 걸어서 가야돼 아 뭐야 어떤 놈이야 죽은거 같은데 흠흠 흠 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요 죽지 않을까요? 그냥 빠져본적은 없는데 아 이거 누가 나 업무 해주면 좋을텐데 아 너무 불안해 여기 흠 저게 안죽어 왜 다쳤잖아 아아 내 깃발 아니 저게 저격이 이게 TRG가 아니야 한 번 맞으면 한 번 바로 죽는게 아니야 어떨 때도 안죽네요 죽을 때도 있고 또 어딘거야 이거 반샷이 있어 확실히 아직까지 0대0이야 저 있다 깃발 됐네 너 깃발 됐네 나이스어어 깃발 저기 동그란이 있네 깃발이 뭐냐 너 거기서 죽은건가 저기 아 저기 애들 많다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쓰읍 오리미 어딨어? 아 다 죽었네 저기 또 있다 나이스어어 어? 깃발 가져올 수 없어 너네는 절대 내가 있는 한 내 깃발 가져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 어? 짜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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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아 우리 팀 봐 세명이 탔어 저기 미친 개 멋있다 개 멋있다 업무해 주자 세미 타서 깃발 가져오 있네 저기서 뭘 놀이야 엄마 어? 뭘 놀이냐고 업무해 주자 짜식이 말이야 아 저거 반샷 진짜 반샷 써 안 맞네 한대다 안 맞네 펑력 아 바주카 중력 없는데요? 바주카 중력 없네 아 연지수 자살했어 왼쪽에 뜬다 극혐 같이 타! 자살할 수도 있죠 뭐 게임이 어렵네요 이 게임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살하는 거 오케이 애가 반샷 떴다 나도 이쯤에다가 아 너무 멀다 잘 안보여 한발남았네 아직 한발남았다 팡!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롤하자 하시는 분 다 강퇴할게요 이제 아까 내가 경고 드렸는데 롤하자 하시는 분들 다 강퇴할게요 아 응 그렇게 안계신구나 내가 여기서 롤하자 그러면은 한마디따 짖으면 아 예 롤하겠습니다 롤하라 절대 안하는거 알면서 왜 자꾸 저렇게 어그를 끌까 없어졌어 아이씨 아이씨 톱니바퀴 거슬리네 자 깃발은 1대0이네 우리 팀에서 어떻게 또 가져왔네 가자 나도 가져가지러간다 어! 어! 이제 내려갔는데 이 자식이 어디 음탕하게 대기를 까 음탕한 자식 저거 음탕한 자식 저거 오오! 잡았네 다른 애나 잡은가 아 안잡았어 안잡았어 아 죽은줄 알았어요 시체인줄 알았는데 어! 훔쳐온다 저기 훔쳐간다 우리 키빨 뺏겼다 어! 안 돼 죽었나? 키빨 뺏겼는데 죽인거 같아요 헥 저거 왜케 많아 저기 아 비켜 다리야 얍! 아아 다리 맞았네 안맞는거같은데 아씨 장전봐 극혐이야 나이스 키빨이 없네 근데 이쪽에 내려야돼 이제 내려야돼 이제 어! 깃발있다!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다가졌다 다가졌다 1대1이네 지금 현재 상황이 잘 숨어있다가 오케이 호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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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야아아! ㅋㅋㅋㅋㅋㅋㅋ 깃발! 그렇지이이이이! 아, 근데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야아, 내가 이 게임을 승리해줘야겠다.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깃발을 들을 왜 우리 기지까지 찾아보자. 이 멍청한 자식. 야, 재밌다. 내가 자라니까 재밌니, 역시. 세 개를 다 가져오면 이기나봐요. 시간 제한도 있고 세 개를 다 가져오면 또 이기나봐 아 재밌다 짱 재밌다 이거 지수님도 없어 어디였어 또 이분 다 랜덤하네 다 투표가 다 랜덤하네 오퍼레이션 버스대 아까 했고 어? 계시네 아 우리 지금 밑에 계시구나 못하는 팀이 나갔네요 얘들이 지금 4명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팀 갈리는데 랜덤 도배하시네 저도 어디서 배웠어 퍼스데이 비 데이 퍼스데이 SUCK 으흠흠 이거 갈릴텐데 4명 대 6명이라서 1명은 절로 가야돼 과연 누가 가질 것인가 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아이 절로 어려운데 이거 아이 진짜 어려워 근데 맵 진짜 잘 만들었대 진짜 잘 만들었다 지금 지하실이네요 세탁기도 있고 햇빛도 들어온다 여기분 진짜 끝내줘야 잘 만들었다 하하 공 어디서 있다 공 개고 희 죽질 않냐 왜 나이스 오케이 죽어라 죽어라 공 어딨죠 공 개멀리 있네 자살골로 가 자살골 어어어요요요요요요 공지에 숨어 오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으헤호하하하 왜 죽었어 여기 또 누가 노리고 있다 도망가 일단 멀어져 바주카 짓인가 바주카 됐다 저기 아 저 돼지 저거 빌치 배에 맞았네요 저거 순간이동 아니야 아 미친네 졸라 잘 쏘네 지진이 우리팀인가요? 아직 우리팀이네요 어우 지진 드리블하고있어 지금 엄청난 드리블 아 이게 나를 누굴 노리고있으면 딴 애가 날 너무 잘 노린다 그냥 막 쏘면 안되겠는데 보인다 막 쏘면 안되겠는데 이게 한골만 넣어도 진짜 대박이거든? 게임..골로 게임 들어와가지고 어! 넣킨다! 안 돼! 저리 가! 으허허허 먹기만 절대 안 돼 진짜 골 먹기면 큰일나 무조건 지는거야 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골 넣어요 점수입니다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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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대신 죽어 아! 아하하하하하 야 그래도 골 하나 막았다 대박이다 먹기 있으면 큰일났는데 가자! 일단 공을 좀 걷어놔야될거 같은데 너무 앞에 있는데 우리..너무 우리쪽에 있는데 아 뭐야? 나이스! 어어? 어디서 쓰는거지? 저깄다 저기 음탕한 새끼도 저거 어? 치사하게 기지안에서 총을 쏴? 아우씨 맞추기 힘들구나 이거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대단한거였구나 어떻게 됐니 이거 지금까지 아! 돼지 저거 아! 길 막 개쩔어 이거 바죽아 써도 안맞아 쏴봤자 분명히 저 돼지가 길을 가린다고 아 너무 앞에있다 쇼댔다 오케이 아아 스읍 어려워 저쪽이 사람이 많네 저쪽에 우리 쓰면 사람이 더 적네 가만히 못 쏘겠다 여기서 야 온다 온다 와 와 와 너무 힘든데? 우리 지겠어 자꾸 죽어 너무 많이 죽었어 공쪽있다 나이스 게임에 이런 방제있습니다 여러분 방제 좀 보세요 방제 좀 맨날 그렇게 방제 방제 바꾸라고 타령하면서 방제 좀 읽으세요 제발 방제 뭐로 써있나 너무 멀리 있으면 안맞나? 잘 안맞는거 같은데 아 아 저 돼지 저거 진짜 다 맞어 죽어라 이렇게 지금 킬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잘 안죽어서 빵 펑 펑 besten crist cale 다 뭘 이럴수가 없어 와아 와아 미쳤다 진짜 아직도 우리가 하면 적네 아 우리쯤에 개트롤 있어 2킬 9데스있네요 보니까 근데 1등이 24킬 7데스 엄청 잘한다 저거 좀 맞춰볼까? 아 돼지들 진짜 아 안올라가지네 맞았다 그렇지 골 넣는게 주 목표인데 일단 죽이긴 죽여야죠 죽여야지 우리가 골 넣을 틈이 나오니까 근데 서로 안 나오겠어 이러면 킬로 하라나? 0대0이면은 킬로 하라나? 우리가 지금 킬로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아마 응 뭐야 나이스 나이스 너무 앞에 있었어 근데 이거 약간 녹색이 불리한 것 같아요 보면 흰색이 잘 안보여 녹색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씨 흰색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애 어 연지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졸나잘한다니까 야 꽁좀 넣자 우리 꼴좀 넣자 어? 어? 아 자꾸 반샷이네 저거 어떤 반샷이야 아아 와 연지수 지금 킬로 난리납니다 지금 왼쪽에 연지수 킬로 했다고 지금 난리난다 죽었네 근데 아마 이게 연지수인가 봐요 아아 한명이 안죽냐 아 어느 나라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 재밌어 근데 진짜 아 근데 이 맵 너무 싫어 근데 꼴 꼴 절대 못 넣어 진짜 내가 한번 꼴 넣어보자 가자 가자! 아 비켜 돼지야 헛 가자 으아아아 야 우리팀꺼구나 아 쟤 안죽네 가죽가 날렸는데 공 어딨죠? 쩍있네? 와 와아하핳 진짜 골 절대 못넣겠다 이거 킬은 우리가 많이 먹은거 같은데 지금 우리팀 1등이 엉덩이다라는 사람이예요 35킬 11데스 나이스 킬있다 아아 튈수가 없네 연지수님이 지금 12등이야 우리팀 졸라잘하고있어 가자 나이스 아우 아우 야 진짜 어디서 날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앞에있는거 같애 보니까 아 근데 앞에있어도 잘 안죽는데 이런애들은 또 잘하는애들은 그냥 무승부로 치는건가 이거? 킬로 안재고 아 그냥 0대0은 그냥 무승부로 치네요 너무 힘들어 이 게임은 여기 너무힘들고 점령전이나 킬 먹는게 재미있지 이거 축구는 재미없다 꼴록해 너무힘들어요 뭐 공쪽만 밀러가면 바로 저거 그냥 총맞아 뒤지는데 흠흠흠흠흠흠흠흠 방송 보고 왔습니다. 아, 어떻게 또 알고 계셨냐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뭐죠? 아, 지금 이거 닭수저님이네, 저거 땅수저님이구나 땅수저님 하이 아이디가 뭔가 닭이 익었어 어, 처음 본 봅니다. 피시탱크 교수 Chris 어항이네, 맵은 진짜 다 이뻐 와... 실제로 쓰는 맵은 여기 밖에 없는데 다 만들어가는데 다 만들어 온거잖아, 이렇게 집처럼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아, 물속이야? 아아 물속이야, 물속 오오오오오 귀여워 귀여워 봉 그렇지 플라스틱 군인들은 숨 쉴 필요가 없으니까 벌써 누가 죽었네 자살했네요 누군가가 나이스 죽어주시고 채공시간이 너무 길다 아아 자 잘 살아나고 이게 미국게임이 좋은게 뭐냐면은 FPS가 죽어서 바로 살아나 야 이게 너무 좋아 약간 미국 FPS가 다 이러더라구요 죽어도 금방금방 살아나고 왓 더 헬 이 느낌은? 눈, 지금 이제 우지단건데? 맞았다 반샷이야 근데 흑! 아엏해야 MAX 어? 뭐야 우리팀이 다 죽였다고 뜨는데 모지? 아 아니구나x2 내 녹색이지? 그리고 점령전인가? 이거 무슨.. 이게 무슨전인가 이것도? 알 수가 없네 어? 내가 누구 죽였다는데? 뭐야 내가 누구 어떻게 죽였지? 자살했나보다? 내가 때려온.. 아닌데? 자살로 칠텐데? 근데 킬 먹었네 갑자기? 깃발인거 같다고? 그러니까 깃발 뜨긴 뜨는데 지금 깃발이 상대방한테 빛이 나네? 상대방이 가져갔나봐요 물고기 뭐야 저거 여기 너무 위험한 자리 어 또 죽였어 내가 킬 먹었어 뭐야? 어? 내가 킬 먹은게 아닌가? 아우 나 총만된다 이러면 역시 여기 이런 데가 좋지 역시 이런 게임은 피 좀 채우면서 왜 안 지나가? 생각할텐데 어? 새삼 벌써 먹었네? 나이스어 옆으로 지나가자 옆으로 어 저기있어 나이스어 잘하고 있는데? 깃발이 어디있는걸까? 어 여깄다 와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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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으아 으어어어 여긴 너무 길어여 으...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없어... 오! 뒤찍이... 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하핳핳핳핳핳 흐으으으... 안깝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아ㅏㅏㅏㅏㅏㅏ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그냥 막 도망치면 안 됐나봐 잘 살리면서 도망쳐야돼 이게 왼쪽 아래에 배터리가 있잖아 배터리 지금 다 달리면 못달려요 중간중간 숨어있다가 배터리 채우는땐 다시 달려야되나봐 막 달리면 안돼 보니까 느려져 너무 무빙칠수도 없을정도로 달리지 못해요 다시가서 길바다라라 하자 배터리 다다라잖아 느리잖아 원래 달리는거보다 잠깐 쉬어줘야돼 오케이 멍청간자식 나이스 멍청한자식들 이렇게 중간중간 쉬워 죽은거야 이런데도 일단 상황도 봐주고 지금 누구있었어 봉지 안나오나 일로? 그렇지 나와야지 뒤를 조심해 흐흐흐흐흐흐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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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주고 필 채웁시다 가만있으면 필차니까 아 일로올텐데 이제 어? 모른다 이네 뒤로 조심해! 아하하하 아이고 지금 몇 킬이죠 제가? 9킬 하댔어 제가 우리팀 2등이네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좋아 아이씨 게임이 재밌어 아 이게 아이씨 이게 올라오기 힘들어 만들었어 회원가입 필요한거 당연하죠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 스팀에서 이제 방대하게 게임지용 써있으니까 그거 검색하시고 근데 돈 내야되요 16,000원이에요 이게 근데 아마 크리스마스때 할인할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급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한번 노려보세요 잘하면 세일할수도 있어요 그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당장 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아 깃발깐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쉽네 밑에도 길이 있나? 없지? 밑에 저쪽 저거 가지나? 밑에도 길이 있나본데? 여기 봐봐 여기서 뭐 쏠수 없잖아 어? 어디로 가야되지? 시발 아핰핰핰핰 어 도전가자이랄성 게이득 또르팅 맛치키니만 감사합니다 아 방제요? 공포게임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아 알아서 지올게요 됐죠? 어그로 그만 끄세요 어그로 뭐 공포게임 자꾸 뭐 스팀 계속 물어보는데 왜 저거 공포게임 했어요? 왜 자꾸 방제 공포게임 들었어요? 내 맘이에요 어허허헣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아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 같진 않은데 그만 물어보시길 체령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또 있다 또 있다 더러운 자식 어디 숨어있는거야? 그렇지 아 아 아 점프는 어떻게냐 지금 잘 얘는 어디있는거지? 뭐야 점프 뭐야 어디야? 어? 이런데가 있었어? 뭐야 어디지? 저.. 아 여기 위에도 갈수 있나보다 어효 일로 가지나? 오어어 오어어 아 이런게 있었구나 아 저기서 올라갈수 있나보다 저기 여기로 올라갈수 있나보다 어? 깃발 훔쳐고있나봐요 아닌가? 쟤네가 가져간건가? 쟤네가 가져간거 같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고 있어서 아 깃발을 떨었나? 다 죽었다 우리팀이거 음 저게 지금 우리팀이 죽은거였어요 흰색깔이 저게 지금 누가 죽은거네 저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게 어이씨 어어어어 여기실래? 여기 제일좋아 다 나갔나 쟤네?왜 안보이냐 의미없네 이럴때일수록 상대방이 덕적지 파워드는거야 아 어 깃발이 없네 도망가 어 좋아좋아 적진이야 지금 여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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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지금 보는거 같다 휴흐흐흐흐 Eddy 섹 87 흐흐흐흐흰흐흐흐 veloc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어어어어어어 저기 누가 온다 호 구워버렷! 그렇지! 어어어어어 저기 또 있다 근데 지금 피가 너무 없어 오케이 빠자랏! 으! 아 잠깐만 이러면 내 위치 반격될잖아 오! 죽어라! 오! 나야 나야 나 오브리팀이랑 나 쏜다 오케이! 아 개 재미있다 진짜 13킬 6데스 아 아 연진수 인이 7킬 9데스 아이워참 재밌네요 아 김 진짜 재밌다 잠깐 우리팀도 나보고 놀래갖고 송송쑤잖아 키친 런아